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네 요즘 저 보수를 향해서 위기의 대한민국 정통세력 대한민국을 지켜 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이 정통 세력이 지금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거의 다 괴멸 수준으로 갔다 이거예요. 이 되살아날 방도가 없느냐라는 이런 조선일보 칼럼이 아주 특별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교수 역사학 교수가 쓴 겁니다. 이런 말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본 말인데 어디서 이렇게 항상 생각했는데 저는요 여러분 혹시 저 방송을 들은 분 알지만 저는 보수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 소리 보수란 말 사용 잘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은 자유우파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우파라는 얘기를 저는 주로 썼는데요. 이분은 그 이름이 보수란 이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건 저하고도 저는 과거부터 이 보수란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왜 상대는 진보라는 말을 갖다 얼른 잡아먹었잖아요 진보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수요 대한민국은 자유로 해야 됩니다. 자유. 바로 이 얘기를 이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송재윤 교수가 칼럼을 써가지고 조선 칼럼 해가지고 대표 칼럼이 되죠. 대문 칼럼으로 탁 얹혔습니다. 위기에 대한민국 정통세력이 되살아나갈 방도가 무엇이냐. 이름을 바꿔라 이거야 이름을. 바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용어를 선점한 이 좌파 극좌파들이요. 용어를 선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보라고 합니다. 그들 진보인 아니 이재명이가 진보입니까 맞습니까 추미애가 진보입니까 우원식이가 진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보라는 이름을 턱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패배한 근본적 이유는 오명이 된 보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젊은 보수니 따뜻한 보수니 뭐 어떤 보수니 웃기는 엑스 소리하지 말라고 저는 맨날 그랬습니다. 젊은 보수 따뜻한 보수 그럼 참보수도 있냐. 여름에는 얼음보수 겨울에는 난방보수 하지 그래 차라리. 저는 그렇게 원래부터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 진보하고 보수가 이렇게 이름에서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 아닙니까. 아프지만은 보수 이름 좋아하는 사람들 좀 참고 자유우파로 우파자 붙이기 이러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 저쪽은 진보 자유 진보하고 자유 하면 이거는 능이 이길 수 있는 용어 안 되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이 송재윤 맥마스터 역사학 교수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젊은 보수 따뜻한 보수 아무리 백번 천번 외쳐봐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아프지만 보수 이름 도려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의 연고를 바르라 이게. 자유의 참 오인트먼트를 바르고 항생제 오인트먼트를 바르고 이름을 바로잡아야 날아가서 한다. 자유우파다. 저기는 진보좌파라고 그러죠. 여기는 자유우파입니다. 이래야 이름의 균형이 힘이 생긴다. 이런 요지의 오늘 조선 칼럼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 여러분 어떤 시인의 김춘수 시인 아시죠 혹시. 여기는 시인의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김춘수 시인이 말이죠.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등등등등 하면서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시인의 철창처럼 절절하게 노래하는 것처럼 인간은 언어로서 세계를 인식합니다. 사물에 알맞는 명칭이 부여되면 하나님의 몸짓은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잘못되면요. 격렬한 몸짓도 뿌연 재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매사 이름이 그 실제하고 들어맞아야 세상의 질서가 바로 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사학 교수가 아주 통찰을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산을 물이라고 하면 바다를 물이라고 하면 인간세의 규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개개인은 속임수에 빠져들죠. 산을 물이라고 하고 말이죠. 강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춘추의 혼란 속에서 공자는 정치의 최우선으로 정명 이름을 바로 정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외쳤다는 걸 바로 여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공자가요. 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이름을 똑바로 지어라 이거예요. 정명. 정명으로 외쳤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당이 참피한 이유는 어떤 이는 대통령의 오만을 거론하고 어떤 이는 여당 대표의 미숙을 지적하지만 진부한 남탓 아니냐 이거예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쾌쾌묵은 이름에 숨어 있을 듯한 겁니다. 여당을 패배로 몰고 간 아주 음흉하고 음흠한 이름이 바로 보수 콘서바티브입니다. 그 낙인입니다. 낙인. 이거는 이제 버리라 이거예요. 보수의 이름을. 버리자 이거예요. 물론 자유주의 전통이 깊은 북미라든가 유럽에서 보수는 오명이 아닙니다마는 프랑스 자코벵의 광란을 거울 삼아서 영국의 버크는 개량과 실용주의 보수주의를 제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주의자들은 좌우파 양극단을 피해가지고 점진적 개혁 실용적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비스마르크 저칠 우리가 잘 아는 레이건 등의 유능한 정치인 또 아렌트 하이에크 프리드먼 교수 잘 아시죠 이런 분들의 탁월한 이론가 또 ts 엘리엇 해밍웨이 돌킨 같은 저명한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19에서 입세기 서양에서 급진주의와 극단주의에 맞서가지고요 발전의 균형을 잡았던 다양한 보수주의자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주의는 오늘날 한국의 대중에게는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이 구민은 다 어필돼서 거기가 주로 가고 우리가 보수다 하는 컨서바티브다는 걸 자랑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자는 어디 가서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한국 같은 데서나 발 붙였지 다른 데 같으면 발은 고사하고 발대도 못 붙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보수주의는 오늘 한국의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했다. 전통의 지혜는 망실됐고 자유의 역사는 짧디 짧고 법치의 경험은 얇디 얇기 때문이다. 이게 깊었으면 됐는데 깊지 못했다. 현대한국어에서는 보수는 낡고 썩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고리타분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거 싹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름을 바꿔라 이거예요. 개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 식의 단순 무식한 개념 규정은 폐기돼야 마땅하지만 언중 소위 말하는 중에 일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밀물에 맞서려는 노력만큼 무모하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보수는 이미 멸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수가 괴멸되다시피 이 이름 자체가 괴멸됐다 이거예요. 보수의 멍해를 진 세력이 진보의 날개를 단 세력을 어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젊은 보수 따뜻한 보수 벨벨 보수를 붙여봐야 택도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요즘에 애들 그런 애들이 있죠. 젊은 보수다 우리가. 야 그러면 늙은 보수냐 젊은 보수놈이나 늙은 보수놈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보수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용어에 선점을 해버린 진보를 이기기 위해서 자유라는 개념을 딱 놓고서 자유로 고치자 이거예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좋아하네. 국민의힘이요 아무리 목 놓아 국민의힘을 밀어봤자 그게 그런 사람들밖에 안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패배주의자가 만연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름 바꿔라 이거야. 제가 예를 들면 그 자유자라는 것을 도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 왜 자유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민주당 아주 고용주 변호사는 머리가 잘 순환됐습니다. 그 자유라는 개념을 앞에 탁 내놓고 또 정광훈 목사도 자유라는 개념을 앞에 딱 내놓고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 자유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 국민의힘은 자유 국민당 하든지 말이죠. 이 자유자라는 게 보수가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갖다가 지금 청광훈 아닙니다. 맥메스터 송재인 교수가 카나다 맥메스터 역사학 교수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보자마자 가슴이 딱 닿는데 제가 생각했던 어느 부분과 조금 겹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보수라는 말을 갖다가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건 이미 괴멸됐지 않냐 이거예요. 썩었지 않냐 이거예요. 멸칭이 됐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훌륭한 소위 자유우파라는 이름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파 좌파 할 때는 붙이고 저기는 진보좌파라고 붙입니다. 좌파 우파 할 때는 진보좌파 하고 그때는 자유우파고 그냥 자유. 너희들은 진보 자유. 이래서 한 번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언제나 백년 천년 승리하는 그러한 테이마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늘 그 교수의 송재인 교수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좀 길고 쭉 있었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바로 그 테이마는 그 테이마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정통 세력은 이제 보수의 족쇄를 벗어라 이거예요. 자유의 영예를 되찾아라 이거예요. 한국 현대사를 긍정하고 극단 급진주의를 반대하고 법치 파괴에 건모술수를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보수파가 아니라 자유파다 하고 외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숙했다 이거입니다. 그래야만 주체사상에 혼을 팔고 중국에 쎄쎄 하고 다니는 그런 또라이 같은 그런 짓들을 안 한다 이거입니다. 떼지어서 미국 쏘는 미친 쏘다 광우병에 걸렸다 그런 헛소리 액스소리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FTA를 반대하고 반일모리를 일삼는 낡고 어둡고 부패한 비자유 일리버랄한 선동세력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언어창난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라는 이름을 우리가 도입해가고 보수란 말을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동서고금 언제 어디서나 이름을 바로잡아야 나라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국호가 중요한 거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우리는 이제 보수는 낡은 그 옷을 걷어차버리고 괴멸된 보수에 그 낡은 물을 치워오르고 이제 자유라는 이름으로 치환시켜야 된다. 바로 이러한 얘기. 이거 얼마나 중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속적으로 자유우파라고만 이름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이. 자유우파 자유우파.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유로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오늘 조선 칼럼에 게재됐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